너무나 인기가 많은 게임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입니다 자,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? 게임 실행을 했는데 분명히 저는 리마스터인데 브루드워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당하죠? 처음 실행할 때는 브루드워나 리마스터를 선택할 수 없었는데요 실제로 하려고 해도 리마스터가 아닙니다 4대3 화면비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설정을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설정에 가셔서 비디오에 갑니다 HD 그래픽이 체크가 안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화면이 갑자기 리마스터 화면으로 됩니다 4대3 화면비에서 이 리마스터 화면비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리마스터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Stones